자 그럼 우리 마지막 오퍼레이션 삭제죠, remove 삭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remove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누구를 remove 할지를 인자로 넘겨주고 해봅시다 이것도 주석 처리 그 다음에 다시 반복, db get 해서 포인트를 얻어내고 제가 지금 지우고 싶은 거는 아이디 값이 2인 친구예요 자, 여기서 adapter가 아니죠 remove 그리고 삭제하고 싶은 거 id가 2인 write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삭제가 안되는 이유는 제가 웹에서 실행을 하고 있네요 자, 웹에서 했어요 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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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행합시다 자,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잘 됐고 웹도 제가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웹에서도 잘 삭제가 되는지를 봅시다 자, 보시는 것처럼 row가 데이터가 하나밖에 안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